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병론가 이대화입니다. 음악영화 Begin Again의 OST 음반 판매량이 2만장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가요가 대세인 시대에 팝 음반이 만장 단위의 판매고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음원차트에서도 주제곡 Rust Stars가 여전히 10위권 안에 머물러 있죠. 입소문으로 잔잔한 반응을 일으켰던 Begin Again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Begin Again은 몰락한 제작자 댄과 천재 싱어송라이터 그레타가 음반을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배경으로 나오는 뉴욕거리의 낭만에 더해서 연주되고 들려지는 곡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감동의 찬세를 보내왔습니다. 영화는 벌써 국내 누적 관객수 324만 명을 기록했다고 하죠. 이건 역대 다양성 영화 흥행 1위라고 합니다. 이번 Begin Again OST 열풍 덕분에 올해 연말 가요계 결산에선 해외 OST 열풍이라는 키워드가 꼭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 초에 큰 흥행을 거뒀던 겨울왕국의 Let It Go도 음원차트 상위권에 오르면서 엄청난 히트를 했으니까요. 음악을 애덤 리바인이 부른 버전의 Lost Stars 듣겠습니다. 마른5의 보컬 애덤 리바인은 이 영화에서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음악을 애덤 리바인은 이 영화에서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음악을 애덤 리바인은 이 영화에서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음악을 애덤 리바인은 이 영화에서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음악을 애덤 리바인은 이 영화에서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음악을 애덤 리바인은 이 영화에서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음악을 Petersburg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 창출지원팀, 윤수경 팀장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년 동안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번에 후속 보완 대책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으니까요. 어떤 것들이 좀 보완이 되는지 짚어주세요. 네, 이번 후속 보완 대책은 그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고 또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새로운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두 가지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간선택제 정책의 어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계부처, 범정무적인 협력을 강화해서 부처별로 민간 분야의 적합 직무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 제도나 인프라를 시간선택제와 맞게 친화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간 고용복지 인프라가 전일제에 맞춰져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 시간선택제 근로자한테는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이를 개선해서 시간선택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더 불리하지 않도록 제대로 개편하고 새로운 고용 트렌드로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게 저희의 정책입니다. 네, 목표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범정부적인 차원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전일제 일자리에 맞춰서 복지가 그동안 맞춰졌다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복지는 어떤 식으로 맞춰나가기로 하셨나요? 네,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이번에 발표 내용을 보면 각 부처별로 집중관리 대상으로 직무를 20가지 선정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문화구의 도서관 사서, 농림부의 바리스타, 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기관 텔러, 또 국토부의 항공업무사무원 등 매우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그리고 전문 연구 인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마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발굴해서 집중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서 시간선택제 우수 사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간선택제 인프라가 시간선택제 친화적으로 앞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저희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선택제도 사회보험이나 퇴직금에 있어서 전일제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복수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근로자가 실업급여액이나 또 산재보험급여에서 약간의 손해부를 보거나 불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도를 개선해서 사회보험에서도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고 실업급여액도 상승이 되고 산재보험급여도 좀 높이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선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질이 많이 나아지는 거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그동안 이제 1년 동안 어쨌든 시행은 해왔는데 평가는 어떤가요? 네. 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만에 정말로 국민이 체감적으로 느끼고 가시적 평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전일제와 차별 없는 양질의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 정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사례 전파 또는 그리고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 저희가 최근 조사 결과를 보니까 시간선택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있고 기업도 최근 조사에서 보면은 44.4%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범정부적인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한 뒤부터는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조건도 다수 개선되고 있고 또 이 가정 양립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는 만큼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앞으로 중요한 새로운 고용 트렌드로 확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목표는 상당히 높게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년 동안 한 3천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가능한 수치인가요? 네. 3천 개의 일자리 창출은 올해 하반기까지 저희가 창출하려고 하는 각 부처의 협력을 통해서 목표로 삼은 거고요. 각 부처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한 적합 직무를 발굴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종사자 그리고 국립공원 주민 가이드라든지 또 정보통신 분야의 또 연구인력 등등 해서 이번 하반기까지 각 부처에서 집중 지원을 해서 창출을 하겠다라고 한 일자리가 3천 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겠다라고 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난 6월에 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뽑았는데 공무원연금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전열제 공무원들로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공무원을 하시는 분도 우리도 불공평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국민연금이 적용돼서 사실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동안 검토를 하느라고 공무원연금 적용이 좀 늦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관계부처 논의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열제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취지에 비춰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적용기간이라든지 또 이미 지금 근무하고 계신 시간선택제 공무원분들의 소급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까지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거군요. 네. 아직은 세부 방안까지는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도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랑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적용 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맞물려 있잖아요. 지금 본인들도 덜 받을지 몰라서 조금 불안하실 텐데 전일제 공무원들 반발은 없나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연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검토하고 있는 게 없어서 제 생각으로는 안전행정부에서 연금 담당하시는 분이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가 애매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가요? 공무원연금 혜택을 주지 않는 대신에 그동안에 근무 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하는 업무 범위가 조금 넓었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안전행정부에서 검토할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간 발표한 것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겸직 금지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공무원에 있어서는.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만 시간 선택 때 공무원의 경우에는 생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허용폭을 조금 더 넓혀놓은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겸직 금지는 원칙이고요. 허용은 외적으로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연금을 적용을 하게 되면 공무원연금이 많이 돼가기 때문에 국민연금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무원연금으로 적용이다라고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 문제도 현재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선택적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공무원연금으로 폐기적으로 적용할지까지도 세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언제쯤 다 정해질까요? 현재 시행 계획으로는 내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2016년에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일정이 쌓여집니다. 현재 2016년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요? 네. 지금 목표를 삼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처음부터 하시지 않았다가 전일제였다가 이렇게 전환해서 퇴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시간선택제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취업을 해서 채용용으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를 전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기업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사례는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제 근로자도 시간선택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그러한 제도를 전환제도를 도입한다면 저희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마련해서 15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 그거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공공부부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시행이 되지만 민간 부분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려라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것에만 그치면 사실상 실행을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기업의 10곳 중 7곳이 효과는 있지만 또 이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대부분은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간을 독려한다는 것은 좋지만 조금 구체적인 것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기업에서 시가선택제 전환제도든 채용형이든 자발적으로 확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이 시가선택제는 누구의 일방적인 필요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필요한 제도로 도입을 해야 또 지속적인 일자리로 가능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생소한 관행이고 생소한 제도이긴 하지만 기업들의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사례들에 대해서 어떠한 점이 기업과 근로자한테 플러스가 되는지를 또 설명을 하고 어떻게 도입 운영을 하면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나가면서 제도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가장 근본적인 게 이게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아르바이트다라는 인식이잖아요. 이걸 전환하기 위한 어떤 자세랄까요? 이런 게 좀 필요할 텐데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말씀대로 아직은 시간제 기존에 질러진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부정적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시에 그 191만 명의 시간제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 한꺼번에 근로조건의 질을 높이는 것도 어렵겠지만 일단 채용형으로 양주의 일자리를 늘려가고 또 전환형에서 또 시간선택제로 전화를 하고 또 기존에 근로하고 계시는 분들의 일자리 질을 높여서 시간선택제로 일자리 질을 높여간다라면 점차 전반적으로 시간대 전체에 일자리 질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창출 지원팀의 윤수경 팀장이었습니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이 오늘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군사당국자 접촉 수석대표로는 남측에서는 유재승 그리고 북쪽에서는 김영철 지금 제가 직함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군사회담을 열었던 것을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리도 서해 북방 한계선 침범이 있었고 또 연이은 북한의 군사도발 직후에 이런 것들이 열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치를 할 때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알짜 부동산 코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의 0945번 YTN라디오 앱 예스나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YTN라디오와 YTN사이언스가 주최하는 최고의 공연 아프리카 말라위의 희망을 노래하는 루스빌로 밴드의 내한 공연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립니다.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교수의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기적의 밴드 아프리카 고유의 리듬과 선율 그 진한 감동의 순간을 만나세요.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라디오 김인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스노볼 효과입니다. 스노볼은 우리말로 눈덩이입니다. 스노볼 효과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눈덩이가 아래로 굴러가면서 급속도로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억만장자인 워렌 버핏이 스노볼이라는 자서전에서 장기 투자를 하면 복리이자가 눈덩이처럼 붙는다고 설명하면서 사용한 개념인데요. 지금은 하나의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뜻으로 경제현상 전반에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투자했다가 휴대전화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영업이익을 크게 늘린 일이나 어떤 지역의 회사 본사를 유치했더니 그 주변에 상가가 생기고 주택가가 생기면서 크게 발전하더라.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죠.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경제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네, 경제 뒤집기 시간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4부 시작하겠고요. 오늘 경제뉴스 뒤집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하면서 경제 전망치도 수정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국제통화기금 IMF도 그렇고 경제 전망을 다 낮춰가고 있는데 국내의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불안해집니다. 오늘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은희 경제 전망치를 수정을 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한국은행 분기별로 경제 전망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전망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어요. 지난 7월에는 올해 3.1%, 내년에 4% 성장한다고 전망했는데 올해를 3.8에서 3.5로 낮췄고요. 내년은 4.0에서 3.9로 낮췄습니다. 예상보다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가 안 되고 옆으로 또 투자도 안 하고 수출이 한 올 연간 6% 증가할 거로 이상했는데요. 수출이 예상보다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4%로 낮추면서 그러니까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 모두 낮추다 보니까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계속 한국은행이 좀 넓게 전망했는데요. 이것도 좀 낮췄어요. 지난 7월 전망 때 올해 소비자 물가가 1.9% 정도 상승할 것이다 그랬는데 물가가 또 예상보다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1.4%로 추정했고요. 내년도 2.7에서 2.4%로 물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물가도 안 좋고요. 최근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 한국은행이 계속 전망했던 것보다 실제 경제성장은 2010년 제외하면 상상가 낮았습니다. 한국은행이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계속 수정해가고 있는 중이죠. 물가가 상당히 많이 낮잖아요. 지금 거의 계속 1%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은행이 원래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3년간 한 2.5에서 3.5% 정도 아닌가요? 네. 저는 한국은행이 왜 물가를 수정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한국은행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5, 3.5%를 설정해놨는데요.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1.3%, 올해도 1.4% 상승이 그칠 거로 이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도 원래 2.7에서 2.4로 한국은행이 이번에 다시 낮췄는데요. 글쎄요. 3년 동안 2.5, 3.5% 가지도 않은데 이런 거를 목표로 세워놓고 계속 여기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교수님과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이게 물가가 높은 거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동안에 이렇게 낮은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목표를 잘 못 세운 것에 대한 벌칙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두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1% 되면 상당히 많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경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예상 전망보다 계속 낮아지고 있고 물가도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 모델로 예상하다 보니까 경제성장도 높고 물가도 좀 높게 나오지 않는가. 한국맹이 참 좋은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 구조적으로 한번 진단해가지고 장기 전망대로 내놓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정책 대응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물가를 아마 더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가를 만약에 물가 수준을 상승률을 좀 하향 조정한다. 그러면 이건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뒤늦게 되면 아마 현실을 인식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물가 목표를 하향 수정하면 한국은행이 돈을 더 풀겠다. 시장에서 이런 기대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테일러 준축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의미거든요. 테일러라는 경제학자가 적정금리를 계산할 때 테일러 준축이라는 걸 만들어주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적정금리를 계산할 때 그날의 경제가 잠재성장률보다 얼마나 더 성장하고 덜 성장하느냐. 그다음에 잠재적인 물가 수준, 목표물 보호가 더 물가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물가 목표를 낮추면 적정금리 수준은 좀 올라가게 돼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2.5에서 3.5% 가운데 가운데 3%를 적으면 물가가 2.4니까 목표보다 1.6% 낮죠. 그만큼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물가 목표를 예를 들어서 2%로 낮췄다. 그러면 0.6밖에 물가가 마이너스 아니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내리려다가 그만큼 테일러 준축이 하면 적정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식을 시장에서 조금 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사실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구들, IMF도 그렇고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 낮추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짚어볼까요? IMF도 지난주 성장률을 낮췄는데요. 월에 3.3%, 내년에 3.8%, 지난 7월 전망보다 0.1, 0.2%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경제도 다 낮춰진다는 건데요. IMF 전망 보면 세계 경제성은 미국만 좋다. 미국 전망치는 오래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일본 경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특히 유럽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어제 독일 국제 10년물 수익률이 0.84%가 떨어졌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도 독일도 일본처럼 디플레로 가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세계 경제 전망을 낮춘 거고요. 아시아 경제는 지난번 때하고 거의 수정을 안 했습니다. 아시아 경제는 그만그만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F가 보는 우리나라 성장률은 올해는 얼마고 내년은 얼마로 보고 있나요? 올해 3.7%이고 내년에 4%인데요. 올해는 한국은행보다 조금 높고 내년에도 조금 높네요. 그런데 IMF가 그렇게 전망이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경제를 한국은행 사람들이 더 많이 연구하지 IMF 몇 사람이 더 많이 연구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가요? IMF 전망은 좀 낙관적이다. 네. 그런데 어쨌든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유럽이나 일본 이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경기를 끌어내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사실 내년에 3.8% 성장한다면 세계 경제가 가급 평균 36%거든요. 평균보다 높은 성장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느냐. 그거는 전 세계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꾸면서 선진국이 능력보다 한 5% 마이너스 성장이 됐고요. 올해도 한 3% 정도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 압력이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해소되려면 수요가 늘어나야 되죠. 가계가 소비를 늘리든지 정부가 투자를 늘리든지 기업이 투자를 늘리든지 정부가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상당히 부실이 젖습니다. 일본 정부 부실이 젖고 미국 정부 부실이 젖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쓰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가계가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입니다.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계가 그렇게 소비할 여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GDP 갭 수요가 증가해서 해소될 수는 없겠고요. 결국 공급 능력이 축소돼야 되거든요. 공급 능력이 축소되려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업들이 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처럼 어떤 변수가 딱 있어서 정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로 경제가 이렇게 부진한 것은 구조조정을 별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예 경제 기업들에서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그렇죠.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이거 외의 불안 요인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N약대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좀 추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원 100에 난 일이 올해 한 996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는 950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경제원과 분석해 보면 내년 수출이 4.2% 감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금 매수 불안한 상태에서 수출많은 약세를 감소하면 우리 경제가 한국은행이나 IMF가 전망한 것처럼 그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번 경제 전망하면서 말미에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전망한 것보다 하박 리스크가 크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마 지금 전망한 것보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정부나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카드는 뭘까요? 정부 지출 좀 계속 늘린다고 이번에 정부가 내년 해산을 많이 늘렸고요. 세금이 많이 거쳐야 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저는 통화정책을 지금보다 더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금리 내렸습니다만 일본이 돈 푸는 만큼 풀 수는 없어도 좀 풀어가지고 원화 강세를 일본해나 약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죠. 지금 통화정책이나 재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고요. 지금 다시 한번 구조조정해가지고 다시 성장의 기회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생생 알자 부동산 네.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요. 앞서 전해드렸던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브리핑에 나왔던 내용을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월 7일 서해 함정 간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긴급 접촉을 제안을 했던 것이고 우리 측이 여기에 동의를 해서요. 오늘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0분경까지 비공개로 해서 남북 군사 당국자가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측에서는 유재생 국방부 정책실장이 북측은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 참사 겸 정찰총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만났다고 하고요. 북측은 서해 경비 한계선이죠. NLL 내에 우리 함정 진입 금지 또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것 또 언론을 포함한 비방 중지 같은 것들을 요구를 했고요. 우리는 북측이 NLL을 존중하고 준수해달라. 또 자유민주주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풍선 날리기라든지 언론 통제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차기 회담의 일정은 없었고요. 사실상 입장을 좀 좁히지 못한 채 오늘 접촉은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 대표님 많이 기다리셨겠어요.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 얘기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이 분양시장 얘기는 요즘 다 거품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가 좀 굳건 달아오르고 또 분양가와 달리 웃돈이라는 게 많이 붙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과열돼서 또 주변 시세보다도 분양가 플러스 웃돈까지 합치면 주변 시세보다 높다라는 분석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웃돈이 많이 붙으면 어느 정도나 붙는 건가요? 지금 대표적인 게 이르신도시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르신도시가 얼마 전에 GS자이가 분양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134제곱미터가 있는데 여기 프리미엄이 한 1억 원 정도가 붙어있다고 그러거든요. 1억 원이요? 그렇죠. 테라스하고 펜트하우스 같은 것도 2,3억 원까지 웃돈이 형성돼 있는데 여기 134제곱미터가 분양가가 3.3제곱미터는 1,779만 원이거든요. 웃돈까지 합치면 3.3제곱미터당 한 2,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인근에 잠실이 있지 않습니까? 잠실에 보면 더샵 스타파크라고 해서 물론 입주한 지는 꽤 됐습니다만 여기가 한 2,050에서 2,100만 원 사이니까 여기보다도 비싸고 강남권에 예를 들면 대치동에 삼성레미야라든지 이런 적보다도 오히려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유래신도시가 좋긴 하지만 강남권이라든지 잠실이라든지 판교보다는 못한데 지금 분양값 플러스 우통값 합치면 그런 적들의 가격들을 육박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시장이 앞으로 좀 잘 풀릴 것이라는 전종가요? 아니면 진짜 거품인가요? 지금 예달은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워낙 재건축 시장이 일부 상품하고 또 분양 시장도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뤄주고 있고 정부도 굉장히 지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게 불구한 두 달 정도 됐거든요. 물론 4, 5월 달부터 분양 시장은 좋긴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두 달인데 여기에 지금 분양 시장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시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다고 볼 수 없는 게 물론 실수화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투기 수여자들 치고 빠지는 수여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가 청약 통장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프리미엄에 붙을 만한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청약을 한단 말이에요. 청약 경쟁률이 몇백대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첨만 되면 4, 5천만 원 또 많게는 몇 천만 원씩 벌고 그러니까 괜히 집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통해서 청약을 유도시키고 거기서 프리미엄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언론에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착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청약 통장 같은 것들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돈 주고 사가지고 청약에 동원해서 쓰고 이런 세력들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떳다방들이 주로 청약 통장들을 매집을 해가지고 많게는 몇십 개씩 매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위례신도시라든지 동탄신도시 최근에 또 세종시에 좋은 지역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떳다방들이 또 청약 통장들을 많이 매집을 해서 청약을 해서 이런 웃돈을 많이 챙기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양시장이 활기를 보인다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투계판이 되는 거는 정말 바라는 일이 아닌데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고요.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러거든요. 지금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긴 어렵거든요. 일부 세력, 일부 지역, 일부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진입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정부에서 또 칼을 빼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위례신도시하고 동탄 2도시의 투기 세력들이 가세했다고 해서 정부 합동단속판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잡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좀 잡고 단속을 강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사람들이 벌어지고 한다고 하면 또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사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또 완전히 회복도 안 되고 사람들이 지금 이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것들은 상당히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당장 당첨권을 즉시 매매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지금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민간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1년간 분양권 전매 금지가 돼 있는데 불법 거래 시에는 분양권이 적발되면 분양계약이 취소되고요. 그다음에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를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 또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굉장히 수위가 높은 처벌인데도. 그런데 이제 사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만 서로 이제 뭐 함구를 하고 그냥 두 사람만 아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모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년 후에 이제 또 전매해서 계약서를 쓰고 갖다 내기 때문에 두 사람만 서로 발설을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잡아내요?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들이 이제 중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세종시 같은 경우는 2, 3년 전부터 정부 합동단속반들이 그냥 불쑥장 느닷없이 부동산 사무실을 덮쳐가지고 계약서를 많이 계약서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약서를 확보하면 그게 이제 전매 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전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분양 거품이 계속 된다면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또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진짜 실수요자들이 지갑을 닫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것 막기 위해서는 진짜 뭐 그냥 원칙대로 불법 거래를 하지 않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정부가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떳다방들도 워낙 지금 한 5년, 6년 만에 또 이런 시장이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떳다방들도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실수요자가 아닌 그냥 청약통장을 장롱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청약을 해서 단기간에 폭을 팔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장이 왜곡되면은 가뜩이나 시장이 좀 어려운데 조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시장이 당장이죠. 굉장히 왜곡돼가지고 시장이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인제는 정말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국내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잘 좀 컨트롤하거나 또 규제를 많이 해서 연청시킬 방향을 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가라든지 이런 곳에도 분양가 거품이 있다고 하던데 그쪽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주택시장이 조금 살아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수익형 상품에 또 사람들이 많이 또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도 분양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올 초부터 상가 분양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래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가 분양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 상가 분양은 보통 1년 반씩 분양에 걸렸거든요. 최근에는 아파트처럼 그냥 뭐 한 달 두 달 만에 이렇게 분양이 또 잘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도 상당히 좀 뭐 건축허가를 다 받지도 않고 사전에 청약을 받는다든지 계약권을 받아서 계약관은 이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쪽도 상당히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뭐 거품이다 아닌다 분양 시장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일부 지역이지만은 매매가 활기를 띄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과연 시장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가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이제 겉만 보면은 완전히 좀 회복돼서 일부 지역은 거품을 우려할 정도로 보여지겠지만 참 저도 아까 말씀하셨으면 불안하거든요. 이게 시장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가격도 완만하게 또 상승이 돼서 연창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분위기거든요. 아 아직까지도 불안하다. 뭐 아까도 언급했을 때 일부 언론에서 현재 집을 구매할 집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보도가 지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현재 워낙 분양 시장이 좋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 이런 분위기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분양 시장이 과잉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 또 시장이 좀 다시 또 이겨가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한 6개월 정도를 보는데 6개월 정도는 워낙 지금 분양 시장 또 재건축 일부 상품 지역들이 굉장히 시장이 좋기 때문에 끌고 가는데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시장을 좀 더 좀 조심스럽게 지켜본 이후에 좀 판단해보는 것도 좋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판단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중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선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찬보산의 푸른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 가자. 10월 시흥대 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홈페이지나 또 팟캐스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